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보이고 보이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 있으리라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 보다 나은 즉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 있으리라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 보다 나은 즉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여호와의 궁정에서의 두家 가까이 더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부활해 영광이 저 죽음 뒤에 있기에 가까이 더 가까이 저 십자가 사모함은 죽음 없인 그리스도 나타날 수 없기에 영원한 나라 있어도 나 볼 수 없기에 주 말씀 비추고 주 성령 날 인도해 검과 같은 말씀 지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보금이 나를 보금이 나를 이끌어 가네 각각이 더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부활해 영광이 저 죽음 뒤에 있기에 가까이 더 가까이 저 십자가 사모함은 죽음 없인 그리스도 나타날 수 없기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없네 내 몸에서 오직 한 분 그리스도가 존깃해 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을 이를 때까지 보금이 나를 보금이 나를 보금이 나를 보금이 나를 이끌어 가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 그의 영광을 이를 때까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한 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존깃해 되게 하려 하려 하리라 그의 영광을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가 보금이 나를 보금이 나를 보금이 나를 이끌어 가네 보금이 나를 보금이 나를 이끌어 가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 세상이 내게 만들어준 모든 길 다 내려놓고 부인하며 또 싸우며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함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기에 날마다 나를 죽음에 넘겨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게 함이라 죽고 사는 십자가의 도우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곳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리라 이 땅에 이곳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리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함이라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기에 말마다 나를 죽음에 넘겨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게 함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게 함이라 다시 회복될 때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곳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리라 이 땅에 이곳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리라 이 땅에 이곳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리라 민당의 이곳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리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흩어지지 않고 살아온 대로 살며 그리스도 안에 인생은 열려지지 않네 무너지지 않고 잊은 일대로 살며 그리스도 안에 인생은 열려지지 않네 육은 죽지만 영이 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이 세상 어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나의 인생 속에 이뤄지고 있네 이제껏 살아본 적 없는 인생 속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내 안에 시작하신 분 그의 소원 나의 소원 그리스도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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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의 인생 속에 이뤄지고 있네 이제껏 살아본 적 없는 인생 속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내 안에 시작하신 분 그의 소원 나의 소원 흩어지지 않고 살아온 대로 살며 그리스도 안의 인생은 열려지지 않네 무너지지 않고 이전일대로 살며 그리스도 안의 인생은 열려지지 않네 나로 갈등하게 하는 사람을 넘어 그로 인해 일어나는 내 반응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일 속으로 그 속에서 움직이는 어둠을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일 속으로 드러난 그것을 보며 변치 않는 날 원망함 나완 반개없이 쏟아져 나오고 찾아감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지 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보일 때 은혜 위에 은혜로 가는 생명의 길이 그런 속에서 열려져 가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가는 과정이 광야 길에서 열린 것처럼 나로 고통받게 하는 일들을 넘어 그 속에서 움직이는 어둠을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일 속으로 드러나 그것을 보며 변치 않는 날 원망함 나완 관계없이 쏟아져 나오고 찾아간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보일 때 은혜 위에 은혜로 가는 생명의 길이 그런 속에서 열려져 가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가는 과정이 광야 길에서 열린 것처럼 광야 길에서 열린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 가는 생명의 길이 그런 속에서 열려져 가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가는 과정이 광야 길에서 열린 것처럼 ova marvel 광야 helping 키라고 광야 suits 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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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의 나를 살리는 생각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순간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리라 육신의 내가 세워지는 반응이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순간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 살게 되리라 지금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의 석을 육체 속에 영광의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춰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이름 나 깨달아 가면서 죽고 지금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의 속을 육체속에 영광의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춰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일을 나 깨달아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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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세계의 믿음 우리의 세계의 노력 착한 사랑 주를 위해 바친 헌신 그것들로 살아가고 그것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다가 인생은 사라져 가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땅 위에 속한 것으로 사는 삶 아니 주 안에 사라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시고 보게 하시려 지금도 우리의 것을 흩뜨시고 계시네 구원하시는 일은 이제껏 살아왔던 내 자신과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느니 반석 위에 사라지는 세계가 나타날 때까지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땅 위에 속한 것으로 사는 삶 아니 주 안에 사라지는 삶이 있음을 나타내시고 보게 하시려 지금도 우리의 것을 흩뜨시고 계시네 현재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에 당하는 고난은 족히 비교할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반석 위에 사라지는 세계가 나타날 때까지 세계가 나타날 때까지 그가 이루시리라 반석 위에 사라지는 세계가 나타날 때까지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작가올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발생한 사는 길이 내게 열리면 나 어떨지라도 사람 어찌할지라도 상관없네 이미 나는 다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사네 사는 길이 내게 열리면 사망이 닥치고 원수 날 찾아도 상관없네 이미 나는 다른 세상에 주와 함께 주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사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리며 그 길에서 찬 자유를 누리네 사는 길이 내게 열리며 그 길에선 모든 것을 누리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길이 내게 열리며 사망이 닥치고 원수 날 찾아도 상관없네 이미 나는 다른 세상에 주와 함께 주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사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 안의 능력 안에서 사는 길이 내게 열리며 그 길에서 참 자유 누리며 사는 길이 내게 열리며 그 길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길이 내게 열리며 그 길에서 참 자유 누리며 사는 길이 내게 열리며 그 길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길이 내게 열리며 그 길에서 참 자유 누리며 사는 길이 내게 열리며 그 길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길이 내게 열리며 사는 길이 내게 열리며 사라지는 세상도 되어지는 일들도 나는 머물 수 없네 내 생명은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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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있기에 그 생명 따라가네 나는 머물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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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명 따라가네 나는 머물 수 없네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생명이기에 그 안에서 나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나도 나를 어찌 할 수 없는 내가 되어져 가네 그 생명 따라가네 나는 머물 수 없네 그 생명 따라가네 나는 머물러 그 생명 따라가네 나는 머물러 그 생명 따라가네 나는 머물러 머물 수 없네 복음 안에 응답도 복음으로 인한 축복도 나는 머물 수 없네 내 생명은 그리스도 그 안에 있기에 그 생명 따라가네 나는 머물 수 없네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생명이기에 그 안에서 나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나도 나를 어찌 할 수 없는 내가 되어져 가네 그 생명 따라가네 그 생명 따라가네 나는 머물 수 없네 나도 나를 어찌 할 수 없는 내가 되어져 가네 그 생명 따라가네 나는 머물 수 없네 그 생명 따라가네 나는 머물 수 없네 그 생명 따라가네 나는 머물 수 없네 그 생명 따라가네 은혈위에 은혈가 믿음이 왜? 믿음을 오직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은혈위에 은혜라 믿음이의 믿음은 오직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성전 눈에서 흐르는 저 생수의 강이 나의 발목을 적시고 나의 무릎을 적시고 내 허리에 올라 나로 두 발로 서지 못하게 하네 성전 눈에서 흐르는 저 생수의 강이 나의 발목을 적시고 나의 무릎을 적시고 내 허리에 올라 나로 두 발로 서지 못하게 하네 잠겨져야 할 육신의 생각 세상 속의 방법들 스스로 살기 위해 만들어 온 모든 속 힘들은 사라져 하나님과 원래 함께 했었던 인간의 형상을 조금씩 은혜로 회복해가네 은혜 위에 은혜라 믿음 위에 믿음은 오직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은혜 위에 은혜라 믿음 위에 믿음은 오직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잠겨줘야 할 육신의 생각 세상 속의 방법들 스스로 살기 위해 만들어온 모든 묶임들은 사라져 하나님과 원래 함께 했었던 인간의 형상은 조금씩 은혜로 회복해가네 은혜위에 은혜라 믿음위에 믿음을 오직 모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은혜위에 은혜라 믿음위에 믿음을 오직 복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은혜위에 은혜라 믿음위에 믿음을 오직 복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은혜위에 은혜위에 은혜윤 은혜위에 은혜윤 내 안에 예수 왜 살아 계신지 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왔지만 이제와 뒤돌아보니 그 이름 나를 위한 좋은 방법이었네 내 안에 예수 왜 믿어왔는지 난 항상 의심 없이 믿음인 줄로만 이제와 깨닫고 보니 그 이름 나를 위한 좋은 수단이었네 나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나에게 내가 속을 만큼 이 세상과 내 원수가 만들어 놓은 굴레에서 이제껏 속아왔던 나 그 사실 내가 깨달아 가도록 생명의 빛 내게 비춰주신 분 정말 볼 수 없었던 다친 내 눈은 여신 그리스도 예수 아멘 아멘 나에게 내가 없을만큼 세상에 내가 없을만큼 이 세상과 내 원수와 아무런 관계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 사실 내가 깨달아가도록 생명의 빛 내게 비춰주신 분 정말 볼 수 없었던 다친 내 눈은 역시 그리스도 예수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바뀌어 되기 원하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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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험한 세상 나 사는 동안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그 은혜를 나 감사하며 이 노래로 내 생명의 주 하나님을 찬양 드리리 이 거친 세상 광약길 같은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의 생명의 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그 은혜를 나 감사하며 이 찬송 드리리 내가 그를 사랑한 건 아니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라 내가 그를 믿은 것이 아니요 그가 나를 믿게 하신 것이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그를 사랑한 것 아니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라 내가 그를 믿은 것이 아니요 내가 그를 믿은 것이 아니요 그가 나를 믿게 하신 것이라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흥해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흥해라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흥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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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계획 그 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된 사람 서로의 다름이 믿음의 과정 되고 어찌할 수 없는 순간 속 그리스도 찾아가며 기쁠 때 날 슬플 때 날 모든 일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은혜로 깨달아가면서 서로의 다름이 믿음의 과정 되고 어찌할 수 없는 순간 속 그리스도 찾아가며 기쁠 때 날 슬플 때 날 모든 일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은혜로 깨달아가면서 은혜로 깨달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 나타내시는 모든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 나타내시는 모든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 나타내시는 성 은혜로 깨달아가면서 성 은혜로 깨달아가면서 성 은혜로 깨달아